안녕하세요 파닥파닥TV 철웅입니다. 저희 파닥파닥TV가 구독자 1000명을 공파했습니다. 자 그래서 저희가 1000명 달성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참여하는 방법은요.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 할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.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천을 통해서 10분만 모집을 해서 이 상품을 드릴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제주도 통딱새우 제품인데요. 크기가 아주 커요. 대사이즈입니다. 이거는 회로로 먹어도 좋고요. 쪄 먹어도 좋은데 특히 구워서 바베큐로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10분께 들을 테니까요. 꼭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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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댓글로 참여를 하시는데요. 댓글을 중복이 된다.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. 이해하시겠죠? 각 영상마다 댓글을 계속 계속 달아주시면 그만큼 당첨될 확률이 점점 올라가겠죠. 그리고 추첨하는 거는요 저희가 아는 지인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일부러 뽑는 게 아니라 정말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추첨을 할 거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요 딱새우 통으로 저희가 선별을 잘 했어요 제 보시면 손가락보다 더 크거든요 사실 엄지손가락만도 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고 제주도에 놀러 오셨을 때 딱새우 회를 먹잖아요 보통 동문시장에서 파는 딱새우 만원짜리나 이런 사이즈보다 거의 한 두 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가 바베큐로 해서 먹어봤어요 딱새우 구이 안 드셔보셨죠 불향 나면서 달달한 딱새우 향이 일품이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추첨을 통해서 받지 않더라도 따로 구매하셔도 충분히 맛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 tub